주먹만한 뇌종양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중인 코요테 래퍼 백가를 소개합니다 그리찬튜브 구독자 4만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께 30배, 60배, 100배, 24배, 1000배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코요테는 김종민, 신지, 백가 3명의 멤버로 이루어졌습니다 코요테 리더 김종민의 종교는 무종교이며 코요테 메인보컬 신지의 종교도 무종교이지만 놀랍게도 신지는 CCM 주의 이름 높이멸을 2019년 5월에 부른 적이 있습니다 코요테 래퍼 백가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현 코요테 멤버 중 유일한 종교인이며 가수 백가는 때로는 강한 랩으로 때로는 여린 감성이 느껴지는 사진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스타인데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듯한 그의 눈빛은 그가 얼마나 많은 역경을 거쳐왔는지 말해주지만 정작 그것을 이기니믄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백가 제주도 5천평 카페 그룹 코요테 멤버 백가가 제주도의 카페를 오픈한다고 알렸습니다 백가는 3월 18일 방송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트쇼에 출연해 카페와 와인쇼 겸 갤러리를 곧 오픈한다고 밝혔죠 카페 이름은 노 바운더리라고 소개한 그는 경계가 없다는 뜻이다 자연과 공간의 경계를 없애려는 의미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김태균은 제주와 너무 잘 어울린다 제주는 담이 없잖아 라고 말했고 백가는 커피 하나 테이크아웃 하시면 외부에 공원이 있다 5천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산책하시며 드시면 된다고 언급해 놀라움을 주었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논란 김태근이 포토전이 많을 것 같다고 하자 백가는 그걸 노리고 있다 SNS 하기 좋은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말해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넓은 규모의 박성강도 거기에서 팬사인을 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내자 백가는 그건 아니다 싫다 왜 제 가게에서 팬사인회를 하냐 성광씨 집 마당에서 하시라고 고부해 웃음을 자아냈죠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에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야나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다 서울 계신 분들도 제주에 놀러왔다가 와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화폐 개업 시기는 5월 즈음을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그는 40살 동생과 동업을 한다고도 밝혔죠 백가는 동생이 맡아서 하고 저는 주말마다 왔다갔다 동생이 붓박이로 총괄 매니저를 한다며 동생이 원래 이태원에서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19 시국이라 상권이 죽어 정리하고 제주도 사업에 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가 뇌종량 치우기죠 신지, 김종민, 백가의 힘내 호소에 강심장 눈물받아 호요태 멤버 백가의 뇌종량 수술에 다른 멤버인 김종민과 신지가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2010년 1월 26일 방송된 SOS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에 출연해 뇌종량으로 수술을 받게 된 백가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발병 사실이 알려질 당시에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죠 신지는 백가의 발병 사실을 기사가 나기 5시간 전 김종민을 통해 알게 됐다며 김종민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백가가 안 좋은 병에 걸렸다고 말하며 자기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는데요 신지는 일부러 여자인 내가 걱정할까봐 말한 걸 이해하면서도 한편 손했다 직후 백가가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기사보고 놀랬지 하며 전화가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종민이 소집 폐쇄하기 전에 둘이서 코에타 활동을 했는데 평소 백가가 방송에서 넋을 놓고 있거나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 잠을 지려라 무교락하게 있는 게 보기 싫다고 질타를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질게 되었던 자신을 질책하던 신지는 그게 병 때문이라니 너무 미안했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신지는 또 백가가 자주 피곤했고 드디어 어느 날 병기 물을 내리는데 손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며 백가 본인도 뇌종량을 알게 된 때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시 백가의 발병 사실에 가슴 아파하던 신지는 그녀의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하지만 그 글은 기사화됐고 그 기사에는 백가를 이용해서 자신은 착한 이미지로 변신하기 위해 기사 남겼나는 신지에 대한 악성 댓글이 달렸는데요 신지는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돼서 이 악플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댓글을 달까 했는데 김종민이 한 시간 동안 그러면 또 기사화되고 또 되고 해서 결국 백가가 더 힘들어 할 것이라고 말해 그만두었다고 말했죠 이에 대해 신지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악플 다 가슴속에 묻어둘 테니 백가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하며 백가의 쾌우를 응원했습니다 김종민 또한 처음 백가 발병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백가가 나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었다며 울지 말고 정신 차려라 정신 안 차리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해줬다고 말하며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종민은 우리 코에태 계속해야지 빨리 나아서 열심히 코에태하자 파이팅하며 백가의 회복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한편 백가는 지난 20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뇌수막종 수술을 받고 23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며 백가는 기도와 주변의 응원으로 기적적으로 완치되어 지금은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백가의 본명은 백성현입니다 예명 백가에 대한 정확한 어원은 알려진 것은 없지만 사극 등에서 성시를 칭할 때 이가, 최가, 조가식으로 칭하는 것처럼 본인의 성시인 백시를 이용해 지은 듯합니다 1981년 5월 14일 생으로 40세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현동이 고향입니다 키 187cm, 74kg 오영이며 직업은 대한민국의 래퍼 겸 사진가입니다 3인조 혼성그룹 코요트의 멤버이며 메인 래퍼 리드 댄서를 맡고 있습니다 전문사진가가 바이백이라는 필명으로도 활동하고 있죠 댄서 백가 데뷔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비가 댄서 오디션이 있다고 추천을 하였고 룰라, 디바, 샤카라를 거쳐 JYP에서 댄서 활동을 하였는데요 댄서 활동을 하던 중 원래 가수의 꿈은 없었는데 어떤 분이 가수 한번 해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러 갔더니 사장님이 도망을 갔다고 하죠 그러나 다른 회사를 알아보면서 가수를 준비하던 중 친구로 지냈던 신지가 코요트의 래퍼 오디션을 보라고 추천해서 오디션을 보고 코요트의 래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코요트의 리더 김정민의 터세 군입대로 코요트를 탈퇴한 개고 멤버 정명원을 대신하여 2004년 3월 26일에 발매한 코요트의 정규 6집 앨범 개고 멤버로 합류해 2004년 4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활동하고 그 이후 정규 멤버가 되었습니다 코요트의 영입 당시 김정민의 터세가 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뺏가는 혀, 귀, 코에 피어싱을 한 채로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김정민은 뺏가의 첫인상이 날라리 같아서 합류를 반대했다고 하죠 이어 코요트에 합류 후 아침 7시에 첫 방송을 앞둔 뺏가는 아침 6시까지 술을 마시고 숙소로 와서 자는 모습에 김정민은 일부러 깨우지 않고 스케줄을 하러 가버렸다 전화가 와서 확인했을 때는 이미 방송이 끝난 10시였다 매니저는 방송 끝났으니까 다시 너희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같이 살고 친해지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여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코요트의 메인 래퍼, 뺏가 코요트에서 메인 래퍼를 맡고 있고 코요트의 래퍼로서 긴 기간동안 활동하고 있지만 뇌종량 투병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코요트의 노래에 들어가는 랩들은 뺏가가 직접 작사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뺏가의 에피소드 맘마미아 뺏가 모 아들 고교생 때 강도잡아 고등학생 때 강도를 잡아서 용감한 고교생으로 신문기사에 나섰죠 뺏가가 고등학교 때 강도를 잡은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2013년 9월 1일 방송된 KBS ETV 해피소드의 맘마미아는 철없는 아들 특집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뺏가의 어머니는 서현이가 고등학교 때 강도를 잡은 적이 있다고 뺏가의 학창시절을 밝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뺏가는 날치기를 붙잡은 용감한 고교생으로 신문기사에 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죠 뺏가의 어머니는 남들은 뭐 상도 받고 하니까 좋겠다고 하는데 난 정말 반쯤 죽이려고 했다 얘는 맨손이고 강도는 칼을 들고 있었으니 어느 엄마가 그런 영광을 바라겠느냐고 말해 공감을 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뺏가 성공한 사업가 연예인 중 한 명입니다 사진 스튜디오 핑퐁펍, 선인장 카페, 고깃집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 매출은 2억 가령이라고 합니다 코에트 멤버 중 가장 사업 소환이 좋다 반면 김종민은 사업 소환이 좋지 않아 사기를 많이 당했다고 하죠 MBN 소프리쇼 동치미에 출연해서 코에트를 데뷔하자마자 자신의 취미인 캠핑과 음식 취향인 고기를 결합하여 캠핑 스타일의 고깃집을 오픈했었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트룹이라는 남성 의류 쇼핑몰을 오픈하였으며 이후 스타일리스트로도 활동했는데 인피니티에 다시 돌아와 제이 큐티에 알 거 없지 않아 무대의상을 담당하였죠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는 김종민과 신지가 서로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를 중지해주는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아티스트 병에 걸린 때가 한때 오랜 기간 동안 아티스트 병이라는 것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코에트 앨범 활동이 끝나고 카메라만 들고 혼자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런던, 파리, 벨기에에서 각각 한 달씩 총 3개월을 머물렀는데 이때 파리에선 에스프레소가 기본이었으며 활동 중 만난 한 포토그래퍼가 허리까지 머리를 기른 것을 보고 멋있다라고 생각했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나도 머리를 길러야겠다고 생각하여 머리를 기르고 에스프레소만 마시며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 바게트를 먹었으며 집에서는 보쌌노바 음악을 들었다고 하죠 주변에서 점점 제 이상해진 것 같다 하며 떠나갔다는데 오히려 초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도 멋지다라고 느꼈다가 그나마 남은 사람들마저도 다 떠나가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팬들로부터 이외수, 예수님, 백날루야, 위알르몬야라는 별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천 백가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